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료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일련번호가 입력되도록 자료 번호를 첫번째 필드로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코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행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필드에다가 자료번호라고 입력합니다 자료번호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일련번호가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은 일련번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료번호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에 오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두번째 도서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N34가783 형식처럼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시고요 첫번째 문자 그 다음 숫자 문자 숫자입니다 숫자와 문자는 반드시 입력 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기호를 입력할 때 첫번째 필수 조건의 문자인 L을 입력하시고요 L 그 다음에 숫자가 두자리 다시 한번 L 입력하시고 숫자를 하나 둘 셋 입력합니다 중간에 뭐 하이픔 기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문자와 숫자 형식으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출판 여부를 선택하시고요 Y 또는 N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Yes, No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Yes, No로 선택하시고요 새로 레코드 추가 시 출간 일시를 선택하시고요 출간 일시에는 다음 예와 같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자세히 목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연도와 그 다음에 월, 일,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기본 날짜를 선택하고요 기본 값에 오셔서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함수를 NoW 가로 열고 닫고 Now 함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작사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영진, 원샷, 이기적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될 목록을 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첫 번째 영진 심표, 그 다음에 원샷 심표, 이기적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까지 설정을 하셨고요 자료 정보 테이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Yes, No로 바꾸신 게 있었잖아요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필요하신 테이블은 자료 대여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자료 정보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 자료 대여 테이블의 ISBN 필드는 자료 정보 테이블에 도서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코드 필드를 ISBN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참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크 관련 필드는 모두 변경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하면요 화면에 기본 테이블의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테이블의 필드가 기본 키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인덱스에 중복 불가능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다면 일단 테이블을 수정하고 나서 다시 한번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보, 자료 대여에는 중복된 ISBN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료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왼쪽 개체에서 하셔도 되고 관계 창에서 하셔도 됩니다 테이블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도서 코드를 가지고 관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인덱스에 오셔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료 정보 테이블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신 다음 도서 코드를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자료 대여에 ISBN으로 드래그하신 다음 아까와 같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만들기 클릭하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대여 테이블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첫 번째 ISBN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일반 옆에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두 개 자료 정보 테이블에 도서 코드와 자료 제목 필드가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그 다음 자료 정보 테이블에 가셔서 도서 코드와 더블 클릭 자료 제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저장은 첫 번째 있는 도서 코드로 저장하실 거니까 바운드 열은 하나고요 두 개의 열의 개수를 가져오니까 열의 개수는 2라고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닫기 버튼 클릭하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고요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이지만 열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라고 설정하시고요 열 너비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2cm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도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속성을 작성하셨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고 자료 대여 테이블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자료 대여에 ISBN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료 검색 폼의 폼의 본문 영역에 미리 보기 그림처럼 레이블 제목 레이블 제목 레이블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하나를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가 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도서 코드 위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텍스를 도서 코드별 자료 검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모드 탭에 오셔서 이름을 첫 번째 레이블 제목이라고 L A B E 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글꼴의 크기 글꼴 크기를 형식에서 하셔도 되고 또는 모드에서 하셔도 되고요 글꼴의 크기를 30으로 하시고요 문자 색깔에 오셔서 직접 나와 있는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녹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녹색을 선택하시고요 녹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색상을 선택 샵 22B14C 맞나 확인해 보시고 글꼴은 글꼴의 종류가 글꼴 이름이 현재 맑은 곳이기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궁서체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와 글꼴을 바꾸니까 레이블 크기를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 코드별 자료 검색이라는 제목 레이블을 만드셨고요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적절한 필드로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 폼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작성기 클릭하셔서 기본 필드는 도서 코드를 가지고 그 다음 하이 필드는 ISBN 필드를 가지고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폼 쪽에 TXT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하이 폼의 아래쪽 폼 바닥글에 갔을 때요 TXT 건수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문제에서 개수를 구하는데요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하지 말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열고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별표를 입력하는데 문제에서 반납 일자가 비어 있으면 개수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납 일자 필드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료 검색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변경한 내용 모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대여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구역에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겠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의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반납 일자가 반납 일자가 is null이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반납 일자가 널인 레코드를 긁고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기울이 하겠습니다 밑줄 클릭하셔서 세계의 속성을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대여 정보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도서 코드 값이 변경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도서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값이 변경되면 이벤트에 오셔서 변경된다 라고 하시면 체인지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인지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 클릭합니다 우리는 콤보 상자 CMB 도서 코드가 변경이 되면 도서 코드에서 선택한 도서 정보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컨트롤에 체인지 이벤트 및 필터와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현재 폼을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밑점 필터 필터 입력하시고 도서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도서 코드는 CMB 도서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CMB 도서 코드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입니다 문자로 작은 따옴표 앞에와 뒤쪽에 묶어 주시고요 또한 CMB 도서 코드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묶이지 않습니다 큰 따옴표 닫고 연결 기호 M% 뒤쪽에 가셔서 M% 연산자와 그 다음 큰 따옴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따옴표 묶어 주는 작업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필터 작성하신 거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필터 원의 속성을 추륵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도서 코드를 선택하시면 선택한 도서 코드에 대한 정보로 데이터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대여 정보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완성과 조건부 서식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보고서 도서 자료 R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구역에 TXT 대여 회원 컨트롤을 선택하시는데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면 TXT 대여 회원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ISBN 슬래시 회원 아이디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필드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이름을 ISBN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M% 바로 슬래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M% 회원 아이디로 아이디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구역에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요 그룹별 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컨트롤 1번에다가 숫자 1로 시작하고요 누적 합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그룹별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TXT 제작사를 선택하시고요 이전 레코드와 같은 데이터는 형식에 가셔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중복 내용은 숨기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ISBN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TXT 할증 건수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건수를 표시하시오 데이터 탭에다가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대여 일자가 2025년 3월 1일 이전인 자료에 건수를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개수를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카운트 함수가 아니라 지금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1이라고 하고 자료가 없다 그러면 0이라고 해서요 1에 대한 값을 합을 구해서 총 몇 권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sum 함수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좀 주고자 합니다 IIF 함수 입력하셔서 대여 일자가요 대여 일자 필드의 값이요 작거나 같습니까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삽이라고 입력하시고요 2025년 3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고 3월 1일 이전이라면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서 IIF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대여 일자가 2025년 3월 1일 이전에 해당하면 숫자 1이 반환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겁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반환된 숫자 1에 대한 합계를 구해서 표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TX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고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M% 전체 페이지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S를 입력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다섯 문항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저장 클릭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아래쪽에 할증 건수 표시되어 있나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순번이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대여 회원 ISBN과 회원 아이디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작업하셨던 보고서는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CMD 닫기 X자 모양처럼 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면 속성 시트에 CMD 닫기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 클릭을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점 점 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안쪽에 메시지 박스를 미리 보기 그림처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요 얘를 클릭시 얘를 클릭했을 때 해당 폼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Yes 또는 No라는 값을 클릭했을 때 그 값을 기억할 변수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I라는 변수를 만드셔도 되고 A라고 쓰셔도 되고 임의로 변수 하나를 만드시고요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닫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물음표까지 입력하신 다음 메시지 박스는 VB, Yes, No 둘 중에 하나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타이틀에는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폼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요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한 A라는 변수에서 VB, Yes, 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폼을 닫겠습니다 두 커맨드 라고 하시고요 클로즈 닫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양식 디자인에 가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닫기 X 버튼 누르시면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의 조회매 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 작성과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 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을 봤더니 자료 대여와 두 번째 회원 정보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자료 대여의 대여 번호와 회원 정보의 대여 번호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도록 조인 속성을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에 대여 번호 필드를 가지고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필요한 필드를 일단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성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보셨을 때 성명 필드는 회원 성명이라는 필드를 가져와서 앞쪽에 필드명을 성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좀 수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성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는 회원 아이디를 가져와서 우리는 아이디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필드명을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가는 도서 정가 필드를 가져와서 도서 정가 필드를 가져와서 우리는 정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필드명을 표시하실 필드명으로 수정하시고요 번호 필드는 대여 번호 필드를 가져와서 그 다음 번호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우리 아까 두 번째 필드의 회원 아이디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대여 번호 네 번째 필드의 대여 번호 필드를 선택하셔서 내림차순으로 선택을 합니다 회원 성명 필드를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서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명에 회원 성명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변수에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내용을 조회하겠습니다 안쪽에 매개변수에 표시하실 텍스트는 회원 성명의 일부를 입력할 거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볼까요 회원 성명의 일부를 입력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성명의 일부를 정자를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명의 정영돈, 정주나, 아이디, 정가, 번호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회원별 대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자료 정보 테이블과 자료 대여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하신 필드는 도서 코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출간 일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서 정가에 대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요약을 클릭하셔서 합계를 표시할 거고요 표시하실 필드의 이름을 그림과 같이 도서 정가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추가하시고요 필드명을 수정하시고 정렬은 출간 일시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 설정하신 다음 보기에 가셔서 결과 도서 코드 출간 일시 도서 정가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쿼리는 도서별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필요하신 테이블은 자료 대여 테이블과 자료 정보 테이블을 추가하셔서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회원 성명이 필요합니다 추가하시고요 두 번째 자료 제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여 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반납 일자를 추가합니다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대여 일자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여 일자에 조건을 입력할 건데 크거나 같습니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날짜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대여 일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마찬가지로 반납 일자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 일자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는데 작거나 같다 반납 일자 반납 일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 조건을 작성합니다 대여 일자와 반납 일자를 입력을 받아서 도서 대여 날짜 조회 쿼리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을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도서 대여 날짜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회원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제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도 작성하셨고 정렬도 설정하셨다면 보기에 가셔서 대여 일자를 2025년 3월 10일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반납 일자를 2025년 3월 20일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했을 때 결과에 회원 성명과 자료 제목과 대여 일자 반납 일자 제시된 내용과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열러비 조절한 거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할 때 참조하는 테이블이나 커리가 하나입니다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할 거고요 커리에 가셔서 자료 종합 커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제작사를 추가하셔서 우리는 커리 디자인의 크로스텝의 행 머리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은 대여 일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열 머리글로 사용하겠습니다 단 열 머리글은 날짜별로 표시하지 않고요 월 단위로 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월 단위로 months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월을 추출한 다음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좀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교수하는 곳에는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값도 표시할 거고요 회원 아이디를 통해서 행 머리글도 표시할 겁니다 행 머리글 선택하셔서 개수를 구해서 표시할 건데요 대여 건수라고 표시할 거고 필드명은 대여 건수 그 다음 다시 한번 회원 아이디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개수를 구해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제작사 대여 건수 다음 12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됐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월별 대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서 쿼리 디자인 자료 대여와 자료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실 건데요 자료 정보 테이블에 있는 자료 제목의 필드의 값이 커마린 도서 코드와 자료 대여 테이블에 있는 ISBN의 값이 같으면 비고 필드의 가격 인상이라고 표시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겁니다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겠다라고 쿼리 디자인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실제 화면에 자료 대여 테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고 필드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면에다가 첫 번째 별표를 입력하고요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 키 별표 그 다음에 가격 인상 가격 인상 입력하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다시 한번 별표 업데이트는 가격 인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자료 대여에 ISBN 필드를 추가하시고 조건에다가 우리는 자료 대여 테이블 자료 정보 테이블에 가서 자료 제목이 커말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 그 다음 셀렉트 가져오겠습니다 도서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프롬 어디에 가서 자료 정보 테이블에 가서 조건이 있습니다 where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료 제목이 자료 제목이 같습니까? 커말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에 해당한 커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셀렉트 문의 가로를 닫으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저희는 자료 정보 테이블에 가서 도서 코드를 가져오는데 조건은 자료 제목 필드에 가서 커말과 같습니까? 라고 해서 같다면 도서 코드를 가져오고 그 도서 코드가 ISBN과 같다면 비고 필드에 가서 가격 인상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쿼리를 작성하셨고요 쿼리 디자인에 가서 실행을 클릭하면 세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한번 누르시고요 자료 대여 테이블에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비고란에 가격 인상이라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료 대여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를 저장 클릭하셔서 문제 커리 이름을 커말 가격 인상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말 가격 인상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작업하셨던 커리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부터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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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